디바 너무 노잼인데? 데이즈닐 다른거 하실래요? 자 메르쉬 할까요? 빠른데 그냥 하고싶은 하세요 디바 정말 너무 무뎀인거 같아요 디바 안하셔도 되는데 네? 안하셔도 돼요 그거 호그이면 어차피 같이 할거 아무것도 잘 안맞아서 그건 맞아요 근데 왜 호그 디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호그 꺼내면 디바를 해요 아니 맞아 호그 할 때 디바를 진짜 많이 하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옛날에 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원리로 라인 해볼까? 좋아 제 라인의 모든 문제점을 다 녹화할게요 큰일 났다 나 내일 잠 못자겠네 멜리시스에요 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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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톨비도 있네 와 뭐야 개쎄 어 뒤에 메이 뒤에 메이 뒤에 메이 에이 그건 전화속으로요 전화속으로 형 형 형 전화속으로 어디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? 나 왼쪽인데? 님들 왜 왼쪽으로 안옴? 살려주세요 그런신이 저 혼자 가서 벨각이 안 나오는데 측면으로 측면으로 들어가야지 초급물인데 피하자 배야 배야 치치치치 틀라 나이스 그렇다 그런데 뭔가 안좋은 느낌 나이스 멜리시 알 나이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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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얘 세라 asp야 퇴빵 사려줘 메이inta 와우 이거 포탑 진짜 개싸이콘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메리시 옥보같은데 아 메리 짜증나요 오리나 피해 피해요 앞으로 갈게요 응 뭐야 뭐야 후우가 다 하는데 그냥 나 앞으로 갈게요 수료 부탁합니다 수료를 구성한다잉 수료를 구성한다잉 걷지 말고 졌고 가두고냐 뭐 우리 등기 뺏어 우리 피해 메이 피해 많이 해가세요 나 멀었어 나 죽는다 나 죽었다 나 살려줄게 앞으로 가면 살수있는데 앞으로 가면 살수있는데 못 가겠어 포탑 찍는거에 한 대 맞고 죽었어 뭐 죽여 돌을 포탑 찍고 있는데 트레디가 나 몸매가지고 방치 맞고 죽었어 왼쪽 메이 조심 너 대사기네 아 내 검사기 라인아 죽었다 라인 이제 가고 있는데 어 아 뭐야 자는데 일어나갈 수 있네 포탑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왼쪽으로 와요 아 네네 아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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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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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아 힐펜 대빵 힐펜 대빵 힐펜 대빵 아 나 전면을 갔으면 이거 된건데 아라필 라인은 발이 느린걸 어떡해요 아니 아쉽다 이거지 아쉽다 나 열심히 걸어가고있었네 뚜벅뚜벅뚜벅 나 이제 술래는 숨바꼭질하고있어 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쭉 가봐요 라테님 안녕히 가세요 오오 소릈잘 그만 닮았는데 또 울었어 너 매일 붙을 수 밖에 없어 일로와요 어디계세요? 우리계태는 쳐먹고있어요 덮고가면 될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야 할게 그냥 사라가 올까? 사라가 두퀴만 쳤네 사라가 두퀴만 쳤네 사라가 두퀴만 쳤네 사라가 두퀴만 쳤네 아 온다 아 온다 아야 잘못 쳤다 아이씨 아 당전 때문에 못 잡았어 사라가 두퀴만 쳤네 사라가 두퀴만 쳤네 이 instrumentия 좀 안 한 대 선니 visited 루스쿼스 망했어요 라인이 죽었어요 에덨 뱉고 ster 다 살려줘 메일 진짜 힐 한 대만 힐 아니면 힐 아니면 힐 아니면 메일 말고 메일 짤 나 돌진 없어요 잘 죽었어 오 나이스 이거를 와 뒤에 뒤에 어 돌진하려는데 하나 둘 셋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어 왜 안 맞아 범이 개 부졌네 뒤에 뒤에 메일멜멜멜멜 메일멜멜멜 오 아 까비 거기 힐 안돼 힐 힐 메일 좀 어떻게 먼저 죽이는게 개패고 있는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들 자라 천하 아 미쳤나봐 개비벼 어허허허헣 아 개입기 아 혹시 저보고 배운거에요 그거? 네? 뭐야? 인삼.. 인삼질하는거 에? 아니요.. 왠지 뭔가 나올거 같아서 더..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? 라인이 날 줄 알았는데 다 넣었네? 언제 다 넣었지? 언제 다 넣었지는 뭐예요? 녹화 끝? 나이스 전 갈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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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 하고 있어요? 네 이거 안 나가면은 연두리 염놀지 써 염놀지 써 염놀지 써 시크 일정없이 타깝 음란 나한테 세게 니카 여명의 천사는 누구야? 아 저쪽이구나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오 어? 케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특별히 라자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릇이 원일이네요 저 아나 있는데요? 아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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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아니군 이걸로 한 번 저거 울린 거 아시죠? 아 저 울 거예요 네 힐러님이랑 저랑은 친했잖아요 그래서 서운했을 거예요 정치학부로? 응 뭐가 서운이요? 힐러님이랑 저랑은 친했으니까 서운해서 울었을 수 있어요 저는요? 힐러님 아 어 어 편안하다 말 넘심 왜?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저걸 안 맞아? 펠러님 펠러님 있다 펠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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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아.. 아.. 좀만 해달래서 비벼었는데 아.. 비비는 거 아니었어? 비벼야 돼 아 나 왜.. 빼주고 싶었는데 아 다른데? 주무세요 제발 깨워줘 좀 과격하게 깨우지 아니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.. 서비 레킹볼? 레킹볼? 레킹볼 몸이 너무 커서 들어오질 않네요 아 저희 매일 트롤이요 안 비비는데 아.. 원래 5인큐 중 소르큐는 항상 트롤이 맞아요 아 이거 피드백 할 거 많이 남았다 나갔네 아.. 봐봐 여기서 너무 과격하게 깨우지 맞아 콩으로 밀어서 깨우지 할머니 울지마요 메달도 이렇게 많은데 자탄 더위 롤백 좀 만나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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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감사합니다.